안녕하십니까 복현환영 운장 서용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음량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적으로 한 가지가 목이 그냥 나무고 이렇게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개념 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행에 있어서 유기적인 개념은 상생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상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크게 나눕니다. 이게 상생이니 상극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좀 글자를 바꾸면 오행이 서로 간에 협조를 하는 부분과 제어를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상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행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숙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도와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장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도와주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건 너무 의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생은 서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장기간에 서로 간에 협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하고 심장하고 심장하고 비위하고 비위와 폐하고 그리고 폐와 신장간에 서로 간에 협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도 움직이지만 간과 담에서, 담에서는 지방을 흡수하는 부분이 효소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비장에서는 인슐린 그런 부분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을 나중에 포도당이라든지 작은 단위의 그 부분으로 분해를 하는 과정이 우리 위장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협조해주는 과정이 생기고 그리고 위장간에서 일단 소화를 하고 나면 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겠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되고 나서는 결국은 찌꺼기가 남는데 각각의 찌꺼기가 남는 것이 간에서 해독이 되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당대사라든지 그런 대사로 해서 찌꺼기, 당을 피부에 주고 남에 있는 당을 쓰고 나서는 찌꺼기를 결국은 신장에서 결국은 찌꺼기는 몸밖에 배출을 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다시 혈액을 다시 올리는 데 재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산소화하고 이런 부분을 산소는 폐를 다시 가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줘야지만이 인체가 생존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이 이걸 순환계라고 하는데 큰 순환계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신장이 호흡하는, 그러니까 서로 순환하는 큰 대순환계가 있고 각각의 작은 순환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뇌가 이 장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뇌가 나의 장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령을 낼 수 있고 그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다가 타노스가 손가락 하나로 절반이 죽듯이 다 죽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나 죽고 싶다 하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인체는 그렇게 그것을 판단하는 것과 명령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적인 생존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능을 하고 있는 장기들이 서로 간에 협조적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 산소를 흡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당 성분들과 그리고 산소를 인체에 공급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다른 고차원적인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상생적인 부분, 협조적인 부분을 오행의 상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생이 큰 순환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순환으로 보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나서 여름에 무승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다시 씨앗으로 갔다가 다시 봄이 오고 그렇게 순환되는 큰 순환의 개념을 우리 인체는 저희들은 다시 그렇게 죽었다 다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 자체에서 장기들이 서로 순환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장기들의 협조적인 측면을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